예경남 로사 자매님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고맙고 또 지금 대학병원에서 약사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저희 약장 정리도 많이 도와주고 또 약이 필요한 아이들 약도 발라주고 나눠주고 그런 봉사활동을 할거에요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추준호씨 콘서트에 갔었대요 그 콘서트가 안나스쿨을 돕기 위해서 콘서트를 했었는데 그 콘서트에 가서 안나스쿨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너무 반가워했고 또 추준호씨가 콘서트 수익으로 보내준 이 많은 분들을 나누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된거에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희 같이 만나서 반갑게 오면서 콘서트에 갔다 해서 또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튼 환영합니다 고맙다 늦었어 왜요? boats완 foundations 닦아 야 선생님의 자리 씨는 pen 채쩍 여기는 옥상 어르신들이 너무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 약사님이 오셨다가 아픈 애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공지하고 아픈 애들 약 바르고 싶은 애들 나으러 가니까 다 나와가지고 근데 진짜로 너무 아파 보여요 애들이 많이 다쳤는데 상처를 그냥 내버려 두고 치솟아요. 그래서 약을 바르네요 다행입니다 우리 안나스쿨에 있던 모든 약들을 다 정리하고 많이 나누고 사용할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회춘약을 나눠주고 먹게 했어요 가끔 회춘약이 들어오면 다 나눠주고 애들 먹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우선 몇 개의 마을이라도 지금 먹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먹고 있어요 코코넛을 먹고 있어요 하나, 둘, 셋 티어 선생님 친척분 말했냐말 그 길에 왔어요 우리 고사와 신부님도 오시고 깜빡 루엉에서 다같이 미사 참여하고 와서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행사 시작은 안 했는데 많이 와 계시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